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공개한 뒤 오히려 본인이 비판을 받고 있죠.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 전체가 싸운 일을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처럼 폄훼했다고요. 한 후보 결국 신중하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친융계 최대 외곽 조직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 사건을 한마디로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죠. 누구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원희룡 후보는 동지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수사로 던져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윤상연 후보도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는 당이 싸운 일을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처럼 폄훼했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의심이 든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한 후보는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셨잖아요.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당대표가 되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당심 결집을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